안녕하세요. 메이커 다은쌤입니다. 틴커캐드에서 만든 모델링을 현실의 배경에 두고 함께 사진을 찍는 AR 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AR 기능을 시작한 다음에는 바닥을 인식할 수 있게 카메라를 이리저리 움직여야 합니다. 바닥에 인식되면 모델링이 나오는데요. 위치를 먼저 고정하고 크기를 잡은 다음 사진을 찰칵 찍으면 됩니다. 은희 채널에서 소개된 틴커푸드를 이용해서 사진을 찍고 있는데요. 츄팝츄스를 거대하게 만들어서 재미난 사진을 찍을 수도 있고요. 틴커캐드의 AR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틴커캐드 앱이 설치된 아이패드나 태블렛 PC가 필요합니다. 일반적인 크롬을 열어서 틴커캐드를 로그인을 하면 3D 모델링을 할 수는 있지만 AR 기능을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틴커캐드 앱이 설치돼야 이 AR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아쉽지만 핸드폰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AR 기능이 일부러 구멍을 만들어서 핫도그 옷을 입은 것처럼 사진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어떤 모델링과 함께 어떻게 재미난 사진을 만들 수 있을까요?